완전 똥보래 오 대형이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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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쨍쨍 떠도 오늘은 그렇게 안 덥다 날씨가 어 이쁘다 오늘 흙이 잘 털어지겠네 요 앞쪽이 안쪽이 어 되게 좋다 그 색깔이 돼야 돼 이쪽으로 봐 엉덩이 보이지 말고 진작 말하지 오 좋다 야 이거 뭐야 두개야 오 두개 다 좋아 아 걔 근데 이빨이 전미가 났어 어떡해 너무 웃긴다 그쪽에다 놔 그냥 그 옆에서 이 자리 뒤에다 놔 여기다 어 자기가 밟고 갈거야 아니야 이쪽으로 갈거야 그래 알았어 오 괜찮다 오 벌레도 안 먹었네 여기다 아빠씨 여기 한 대 아니야 이게? 이게 있긴 있다 어떻게 밤인데 밤 귀여워 완전 밤초리라 아이고야 가라 방생이다 너는 여기는 약간 왜 이렇게 두개가 났을까 그 허연게 묻어있는게 좀 이상해 밑에가 안 좋네요 어구 좋다 자 이게 씨하고 문제가 된건지 오우 너무 이쁘다 오우 너무 이쁘다 그치?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쁘다 오우 그거 됐다 좋아 완전 좋아 그냥 그 옆에다만 조금 봐 한쪽으로 아유 거기가 아닙니다 이쁘다 걔는 소형이다 여기는 벌레가 안 먹었어 중형이냐? 배형이냐? 이씨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한 애가 하나 어어 배형 벤소형 색깔이 다 저렇잖아 이씨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드는 색깔이 가끔 나와 R급이어야 되는데 아유 돌 그거봐 다 이상해 금말이 응 나와버라니 아 습한대는 흡식이 달라 이렇게? 썩었다봐요 뭐 어디야? 뭐가 있지 않을까? 이게 있다 아유 뭐야 있잖아 니 소형 이쁘네 탕탕 수박처럼 튀는게 괜찮아 이쁘다 이렇게 속이 탕탕 튀어 때리면 좋은거는 저것도 땅이 안 젖어서 좋다 오늘 이쁘다 소형 이쁘다 소형 소형 이쁘다 소형 소형 이쁘다 내년에는 진짜 습하지 않게 잘 튀어야지 이쁘다 이쁘다 도둑을 높여가지고 물 빠짐도 좋게 하고 이쁘다 저쪽 윗고랑하고 생긴게 어? 이거 뭐야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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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았쨰 이쁘다 대형이다 이쁘다 이았쨰 대형이 고형이 붙었다 뭐합니까 빛깔 예쁘잖아 여기까지 습하고 저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붙지? 신기하다 저 밑에는 괜찮을 것 같아 저 뒤쪽은 터졌다 왜 터진 애들 그냥 일찍 잡아놓은 애들이야 아이고 귀여워 완전 야구공처럼 생긴 완전 동물 대형이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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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해가 쨍쨍 떠도 오늘은 그렇게 안 덥다 날씨가 어우 딱 좋아 어우 예쁘다 오오 오늘 흙이 잘 털어지겠네 아우 이런거 딱 이쁘다 연합해서 특대가 됐구나 하하 하하 하나인데 밑에만 일해 완전 밤이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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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렁이가 너한테 뭐라 하디? 아우 싫다 하하 하하 예쁜데 하하 하하 안 묻어져도 지렁이는 쌍색으로 들어가거든요 하하 어 여긴 깊다 하하 하하 빛발이 안좋아 지렁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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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애들은 괜찮은데 응 어머 소비났어 괜찮아 다 쪄게 왔어 와 걔는 너무 터졌다 응? 지금 내가 딱 잡는 순간 푹 소비났어 그니까 애가 너무 너무 익은거 어 너무 익었어 어우 좋은데 어 또 찍었어 야 이건 지대로 찍었는데 멀쩡한 애를 아이씨 잘 씹어서 진짜 이 정도 넣으면 충분하다 해서 하는데 이쪽이 크네 대체적으로 어 근데 먹었네 여기는 그래도 수분이 적절하게 돼있어서 벌레들이 좋아해서 먹어주고요 걔는 예쁘다 이거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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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훌륭해 예쁘다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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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그렇게 생겨야 좋아 비행기 없이? 딱 좋아 여기는 다 안 먹었다 버려라 버려라 엄청 큰데 뭐야 썩은건가? 아이고 소리가 이상하다 아니 소형 괜찮아 미인이다 오 좋다 좋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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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었다 저기 쪼개졌네 먹고 쪼개지고 아 총체적 난국이로 너무 큰데 너무 늦었지 수확이 깔리 크는 애가 있고 늦게 크는 애가 있고 그런가 보다 응 집깔이 예쁘다 구멍이 나서다 아 저거 안되겠다 아 어떡하니 방구 탁구공 여기 있잖아 탁구공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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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되게 큰데 아깝다 이 어이구 어이구 그것도 특별해요 뭐 여긴 완전히 좋겠는데 어 여길 여기 줄인다 어 여기 야 이러면 캐는게 재밌네 어 뭐 가져와 야 저쪽 봐서 이런게 한개도 없잖아 응 벌레도 안 먹고 가져와 안 보여 여기 뭐가 뭐가 있었던거 같아 여기 있다 이거 봐 큰거 있지 뭐 먹었네 위에 대가리 먹었어 우리가 먹을 수 있나 아니 너무너무 먹었어 여거 버리면 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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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밭에다 놔두면 네 아이고 아이고 어 됐지 어우 다 탁되니까 이것들이 나오질 않네 조심해야지 이게 위익이 잘라질거 같아 응 아 이렇게 잘됐네 이쪽은 아이고 아이고 안됐어 안됐어 더 아 걔 대형 어 이제는 조금 덜 다치게 캐는 요령이 생겼어 대신 힘이 들어 아 걔가 힘이 들어 어 걔도 대형 아 이쁘다 대형은 아니다 좋아 딱 좋아 중간경도 된다 아이고 다리 걸렸어 어 걔도 대형이다 아이고 먹었다 많이 먹었다 아 아 이 벌레를 어떻게 하지 응 응 벌레 먹은거야 뭐가 먹는건지 알아야지 잠깐 아 걔도 먹었어 얘 터진다고 하네 먹었어 배가리를 아 아 왜 먹는거야 그니까 뭐가 먹는거야 맛없다는 사람은 저렇게 큰거를 먹을 수가 있나 아이고 저렇게 많은 멀어서 이미 먹고 자랐어 그렇지 그때부터 자른거겠지 여기 요쪽 끝으로는 안된다 왜그래 요 요 중간이 중간만이 딱 좋고 요 끝은 또 안되네 이거 봐 그니까 사람들 하는 말처럼 땅속 잡내로는 해봐야 아는거라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 확인할 수 방법이 어이 크다 좋았다 쭉쭉 갈라진게 좋았다 응 할 수 있겠지 못 팔려나 내가 붙었어 그래 못 팔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가면 되지 않나 그렇긴 하지 꼭 조심 여긴 중성이 많이 나오네 끝에는 이쪽이 뭐를 잘못한거지 아이고 다쳐먹었네 뭐야 다쳐먹고 속에 하나도 없어 써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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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차 안녕 영차 자 됐잖아 예쁘다 어 맞잖아 헤헤 예쁘다 봉오리처럼 봉오리야 얘 너무 이쁜데 어 남주기 싫을만 어 또 샵으로 살짝 건드렸다 우와 엄청 좋은데 사포로 건드렸네 네 어차피 먹었어 먹었다 에휴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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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네요 어우 이게 좋아보이는데 먹지만 않으면 되는데 지렁 지렁 먹지만 않으면 팔 수 있는데 엄청 큰데 특대다 조심해라 우와 예쁘다 알렸어 알렸어 괜히 예쁘다 빛깔도 탕탕 때려봐 그래 느낌있지 그치 그 수박같은 그 수박같은 어 그런 느낌이 있더라니까 잘 익은다는 애가 수분이 많아서 응 약간 퐁퐁 소리가 느껴지는데 응 여기 밑에가 이렇게 쪼개져서 쪼개져서 어 아깝다 우린 예쁘다 아니 쪼개진거는 그냥 서비스로 넣어 너무 조심해 그거 말 써서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응 그니까 상품으로 가는건 그거를 싸고 그치 아닌건 그냥 넣어주면서 그거는 설명을 응 이건 서비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응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잘못하면 이렇게 써주면 기분 나빠? 아니 아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